한국국토정보공사 저희 스태프들이 마련한 장소가 있습니다. 우리 플러스분들은 이동을 하셔서 안무를, 기사를 좋은 기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. 이제 곧 우리 고준씨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한 사인을 해주실 겁니다. 순서에 맞춰서 입장을 해주시구요. 안전사항을 유의해주시고 우리 진행 스태프의 안내에 맞춰서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!! 이제 첫 막판을 얻은 후에 조금만 해주세요. 쯐로우는 약 10분이 있어도 복잡이도 되었습니다. 남편이 1분이 주문하다가 용접하는 식품을 얻게도 되었습니다. 이동하지만 손하시면 안됩니다. 손하에 손하시면 안됩니다. 아.. 쥐 다 이상해지잖아. 손을 받으시면 안됩니다. 이동해주세요. 이동해주세요. 네 그리고 참여권을 받으신 분들께서 혹시 본인 성함을 안 적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성함을 기재를 해주셔야 사인의 원활이 진행이 되니까요. 혹시 본인 성함을 안 적으신 분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직원분들이 펜을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. 미리 성함을 꼭 기재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이동해주세요. 아니 왜 전화하면 안받아요. 죄송하지만 이동해주세요. 죄송하지만 이동해주세요. 죄송하지만 이동해주세요. 아니 저희는 한배를 탄 같은 운명이에요. 아니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는거고 아니요. 아멘. 아멘. 감사합니다.